안녕하세요. 저는 기초베트남어를 담당하는 동남아시아학부의 배양수 교수입니다. 여러분, 베트남 사람들은 언제부터 어떤 글자를 사용했을까요? 베트남 사람들의 말은 베트남 역사와 같이 합니다. 베트남은 반만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천 년 전 베트남 사람들은 지금과 같은 말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다만 그 말을 적을 수 있는 글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베트남 사람들이 사용하는 문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베트남에서는 세 가지의 문자가 사용되었습니다. 한자와 쯔노, 그리고 오늘날 사용하는 라틴 알파벳으로 된 문자, 즉 국어가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서기 1, 2세기경부터 베트남에서는 한자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베트남은 중국의 식민지였고 베트남에 파견된 중국 관리들이 베트남 사람들에게 한자를 가르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한자는 20세기 초까지 베트남의 공식 문자로 자리매김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아주 오랜 기간 한자가 사용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 한자가 공식 문자로서 자리잡았다는 것은 여러 곳에서 그 흔적을 볼 수 있고요. 특히 대표적인 것은 하노이에 있는 국자관과 문묘입니다. 문묘는 공자, 맹자 등 유교 성현들과 베트남의 유명한 유학자들의 제사를 지내는 곳이고요. 1070년에 세워졌습니다. 몇 년 뒤인 1076년에 문묘 안에 국자감을 세웠습니다. 이 국자감은 베트남 최초의 국립대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명단을 비석에 세워놓았는데요. 그것을 진사비라고 부릅니다. 거북이 모양의 형상의 기단 위에 비석을 세우고 합격자들의 명단을 새겨놓았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이 문묘 진사비에 있는 거북이 머리를 쓰다듬으면 합격한다는 속설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자를 배운 베트남 지식인들이 그 배운 한자를 가지고 베트남 사람들의 말을 적게 시작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어휘수가 증가해서 작품을 쓸 정도로 어휘가 풍부해졌습니다. 이렇게 한자를 이용해서 만든 문자를 쯔놈이라고 합니다. 쯔놈은 서기 7, 8세기경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13세기 무렵에는 쯔놈으로 쓴 작품이 출연하게 됩니다. 이 쯔놈은 마치 우리의 향찰과 유사한 문자라고 할 수 있으며 19세기까지 쓰이다가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날 베트남에서 사용되는 국어입니다. 이 글자는 서양의 순교사들이 베트남에 와서 베트남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음을 라틴 알파벳으로 적기 시작한 것이 그 기원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어를 라틴 알파벳으로 적기에는 무엇인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알파벳에 없는 글자가 추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조를 표시하는 기후가 추가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표기법이 정리되고 19세기 말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는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프랑스 당국이 베트남어 사용을 허용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베트남어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음문자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글자를 익힐 수 있었습니다. 기초 베트남어는 총 10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비 단원에서는 알파벳과 성조를 배우고 일과에서 구간은 주제별로 효화를 위주로 공부를 합니다. 성적평가는 출석 20%, 중간고사 30%, 익기 20%, 기말고사 30%이며 상대평가를 적용합니다. A 이상이 25%, B 이상이 45%, C 이하가 30%입니다. 여러분, 베트남어는 베트남 땅에 거주하는 9천만 명의 베트남인과 해외 각국에 거주하는 400만 명의 베트남 교포가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현재 약 13만 명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3년부터는 수학능력시험 제2외국어 과목으로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국내외로부터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베트남어를 같이 공부해 봅시다. 감사합니다.